아 퓨마 선수가 직접 하워드 스테이지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첫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처음에는 아마 조심스럽게 올라갈 것 같고 초우찌 뻥발 마운트 마운트 원래 잘 안 썼거든요 오늘 준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확정 빠지까지 들어가겠죠 무릎으로 압박해 넣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우찌나 뻥발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연잡도 일단 시작과 동시에 쓰고 시작했어요 연잡을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퓨마 선수인데요 그러면서 초우찌 뻥발을 안 맞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퓨마 선수인데 다시 연잡이었어요 이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연잡을 잘 안 하는 선수였죠 한 번 앉기만 해봐라는데 뻥발 카운터 나면서 콤보 들어갑니다 다시 중단 뻥발이 카운터 나면 3명수가 좋습니다 나락을 사용해주네요 양선수가 하지만 외너퍼로 마무리 짓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평수보다 많이 하고 있고요 강수를 두고 있다는 것은 역시 첫 경기에 그리기 큰 무대에서 통하면 더 기타는 거거든요 아 샤이니 규자 때문에 자퀴 투기가 어렵고요 자퀴 투기 이후에 2탄은 막혔습니다 아직은 벽이 깨지지 않았고 나락을 썼기 때문에 자종 초우찌 뻥발이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연잡! 다시 한 번 이거 풀어야 되는데 롤링 풀어야 돼요 롤링 풀어야 돼요 아 풀었습니다 아 진짜? 아 연잡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데이텍 형께서는 연잡을 가끔 쓰고 우상어포를 깔아주면서 푸싱을 까는데 경기 양상이 완전 달라요 다이님 풀었고 한 번 앉게 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초우찌나 뻥발 맞으면 또 끝나거든요 게임이 자 뻥발 푸싱이나 아니면 천천히 게임이 하거든요 짠팀 긁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잡을 많이 깔게 되면 앉아야 되는데 일단은 체명 체명 선수를 앉을 생각이 아직까지 없어요 자 로키 거친 거 바로 딜 케이크였고요 아! 이러면 다시 콤보 들어가면서 상황이 좋아지는데 이러면 연잡 잘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 오! 자퀴 끝나지 않아요 빠지기냐 로블러냐 엘보냐 자퀴 거의 났진 않았는데요 아리킥으로 마무리 있습니다 방금도 연잡을 한 척포해서 양잡을 깔았기 때문에 슬기가 어려웠고 퓨마 선수가 보통은 안 하다 보니까 체명 선수가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원래는 안 했거든요 네 연잡 많이 깔아뒀었는데 계속해서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락은 막혔고 이러면 체명 선수가 자랑하는 초우찌 뻥발이 쳐져줘야 되는데 퓨마 선수가 맞을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자 뻥발 카운터가 지금까지 한 번밖에 나진 않았고요 그리고 퓨마 선수의 특이점은 지금 푸싱이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는 푸싱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혹시나 초우찌 카운터를 했잖아 아 연잡 풀어졌습니다 전작을 끝까지 들어가면서 이번엔 안 졌기 때문에 이제 푸싱 조심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어 벽방 이거 깰 수도 있거든요 깰 수도 있거든요 깰 수도 있죠 나옵니다 밀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벽까지 또 깨고 레이지라이브 안 쓰고요 지금 풀었고요 레드 다시 한 번 자인이 풀었습니다 퓨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푸싱 카운터 나지 않았고 아유 여기서 푸싱 카운터는 위험한 거 알기 때문에 체명 선수 될 시간을 해주고 있고 퓨자 시간 얼마 없는데요 마무리됩니다 역시나 마지막에 퓨자가 나왔고 왜 나올 수 있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샤이닝을 계속 깔아놨어요 그런 샤이닝을 깔아놨기 때문에 퓨자를 풀기가 어렵고 오늘의 피마 선수는 달랐어요 왜냐 원래 잡기를 진짜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아예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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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지드라이브로 갔어요 결국 그 연잡에 대해서 반응해서 한 번 앉아서 피해주긴 했었던 체대망이지만 녹티스로 갑니다 이거 데이 때 한 번 나왔던 경기였고요 그때도 사실은 녹티스로 엄청 말도 안 되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마지막 역전을 당했지만 경기력 운영을 완벽하게 가까운 운영이었어요 푸마 선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만한 타운터 픽이긴 하지만 녹티스가 나왔을 때는 승리했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멸망전에서도 엄청난 경기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꼭 해결사 역할을 했어요 그 바탕에는 6-6 양손, 9-5 룸발 그리고 체배광류의 말도 안 되는 번지기 콤보까지 들어가는데 과연 오늘의 피마 선수는 연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연장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앉았다가 괜히 큰 기술도 맞을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반응할 수 있을지 두 번째 매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맵은 녹지스 맵이고요 처음에는 대각선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아, 안 앉았어요 그렇죠, 많이 깔았다 이거예요 근데 이러면 꼬일 수밖에 없는데 샤이기! 나이기 풀지 못했습니다 5-1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방어 인수로 게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먼저 쳤어요 곁까지 갈 수 있어요 최대한 병으로 보내겠죠 오, 실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오약 슬래시까지 들어가면서 6-6 양손 할 수도 있고요 푸싱한 카운트는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외너퍼 이거 최강도 입장에서는 다행이에요 하단 긁어줍니다 그 막에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잊어야 돼요 원래 이겼던 경기였거든요, 승부가 근데 문제는 저 상황이 꼭 대회에서 이 큰 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먼저 라운드를 좀 가져갔었고요 수상 보습됩니다 받아줄 생각이 없어요 로멀진 할 때는 받아주다가 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13프렘 딜캐 아니면 고오른바 이런 거로 건져주는 건데 일단 녹지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아 연장 다시 한 번 시도했는데요 그 전에 끊습니다 이러면 피와 소수가 원래대로 경기를 천천히 풀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여요 자 즐겼을 때 미후에 잡기 다시 풀어주고요 다시 한 번 싸우기나 혹사 카운터를 노리고 있고 푸싱이나 연장까지 가는데 아 알고 있어요 아 로티스의 저격픽 너무 좋네요 그렇죠 노멀진 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은데 구호 오른발 아니면 73프레임을 피칼 이런 식으로 딜캐를 해주면서 앉아서 딜캐까지 해주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타인님 연습돼서 좀 허용하고는 있습니다 네 알고 있을 거예요 2라운드로 먼저 이겼을 때도 역전당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침착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구에 속사는 카운터가 나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좋고 근데 이 상황에서 퓨링 선수가 단단하게 운영하면서 하단을 흘리거나 아니면 샤이닝이나 퓨자로 마무리하는데 그 생각을 아마 최명소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토킥들의 팀 마무리가 되나요? 아리킥으로 방금은 퓨자를 생각해서 앉아버렸어요 라운드 4 근데 잡기를 많이 깔다 보니까 토킥 기술 깔았고 이러면 푸싱이나 연장을 쓸 수 있는 과정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 다시 토킥 앉는다 이거죠 하단을 흘리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시점인데 또 잡기 아 족귀 많이 노려주고 있습니다 토킥 기술 두 번 깔렸기 때문에 쉽지 않고 자 탱기술 들어가죠 이거 노렸어요 동력장은 쓸 수 있는데 쓸까요? 과연? 아까 막혔어요 다시 한 번 자 2탄을 채우고 해줬고요 헤드 쓸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참았고요 다시 잡기 오오오오 실수요? 원툴 끊습니다 오늘 잡기를 평소보다 제 생각엔 2배에서 3배만 쓰는 것 같아요 반시기로 피해주거나 퍼지가 되면 쉽지 않고 저걸 모른발이나 코칼로 아마 히칸이나 이런 거로 끊어야 되는데 이건 원툴을 끊었습니다 자 결국 콤보까지 이어갑니다 벽에 몰려 있어요 이게 피라던스의 최대 강점이거든요 2라운드를 잃지 않아도 되게 단순하게 2단 운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체망 선수가 1대1 견뎌야 되거든요 잠깐만 다시 다단 막혔고요 딜킹 이거 레드랑 연장 푸싱 제일 조심해야 돼요 푸싱 그걸 알고 있는 체망 선수요 아 웨더퍼로 마무리 1대1을 만들어낸 체대망입니다 근데 체망 선수가 지금 말도 안 되는 플레이를 했어요 이걸 리스펙 했어요 양손 왼손에서 이탈을 리스펙 안 했으면 월바운드 되면서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휴마 선수라면 세계 최고의 킹 유저라면 무조건 캔슬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원투로 끊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플레이였어요 계속해서 캔슬을 보여줬지만 인지를 하고 있었던 체배망이 결국 1대1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체망 선수가 녹티스 컨디션이 얼마나 주냐면 사실 저렇게 2라운드를 먼저 따고 2라운드를 잃으면 마지막에 역전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또 끊었고 이러면 퓨마 선수가 자랑하는 오늘 전략 공격적으로 하고 연잡을 수도 있고 푸싱을 하는 게 지금은 허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캐릭터가 바뀌니까 체배망 선수가 역시 전략을 바꿨습니다 받아주지 않고 먼저 공격을 시도해 주면서 1대1을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사원맵을 갔는데 최근 추세는 사실 퓨마 선수가 사원맵보다는 하우더 스테이지를 갔는데 오늘은 사원맵을 갔습니다 사원맵 이거는 바닥에 떨구면서 콤보를 엄청나게 때려줄 수 있지만 본인도 어쨌든 떨구지 못하면 위험을 자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떨궈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녹티스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다 떨궈야 돼요 1대1입니다 승자조로 먼저 갈 수 있는 선수가 결정되는 매치입니다 이제는 퓨마 선수가 조금 방어적을 하지 않을까 웬만하면 녹티스 상대할 때는 공격적으로 맞붙지 않고 천천히 게임해요 6룡 양손이나 키칸이나 아니면 오! 오! 앉아서 피했어요 잡기에 맞아서 앉아서 이걸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찍고! 오! 잡힐고 박타가 들어가지 않았고요 결국 잡기를 하면 본인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살짝 2타까지 이러면서 리티가 있는데 푸싱 카운터 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오늘 공격력 기도 최 명근수가 카운터가 안 나요 가이베브 싸움에서 다 이기고 있는 최 대망입니다 연습 많이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이렇게 큰 무대를 꺼낼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연습이 충분히 됐다는 얘기거든요 재규, 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킹 왜 이렇게 쉽니까? 누가 안다가 들어오는데? 3타! 하단 피해주고요 이럴 때 오히려 잡기를 쓰고 싶은데 안 써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데미지 많이 누적됩니다 재규 스탯! 이번엔 못 풀었고요 여기서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풀어야 되거든요 이제 시냅스 풀어야 되거든요 못 풀었고요! 데미지 많이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끝까지 다 이용하네요 이거 못 풀었는데 이거 못 풀어줬는데 이거 레이드 쓸 수가 있어요 레이드 쓸 수가 있어요 다시 레이드 이 다음에 2차 막혔고 이번에는 마무리 짓기 직전입니다 잠깐만요! 이것도 잠깐만요! 오늘 2상이에요! 아아악! 와, 피마드의 입장에서는 안 되는 날이에요 원래 끝나야 되는데 이 말도 안 하는 상상이 대회의 큰 데에서 그래드 파이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요, 체배망이 그리고 오늘 체배망이 되는 날이지만 문제를 끝까지 내야 돼요 튜마 선수는 분명히 마지막 순간에 투자하면서 천천히 게임할 건데 이때 강한 선수거든요 음, 네 몰아놨습니다! 바닥에 있구요 이럴 때 콤보 들어가야 돼요 이럴 때 오히려 안전한 콤보를 써줘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잡기 풀어주고 오히려 못 풀었습니다 키에로까지 들어가면서 유능 당선을 할 수도 있고요 아! 다 맞았어요 다시 한 번 마무리 됩니다 체배망이 승자전으로 올라갑니다 이거는 어쨌든 높지수로 분명히 힘든 구간 있었지만 견뎌고